아리는 왜 너프를 안 당할까요? 아리도 지금 아직 1티어 아닌가? 백스도 1티어죠 아직까지 의문인 거는 카사딘은 2티어 올라오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너프 먹었거든요 다른 챔피언은 그러지 않는가 카사딘에 대한 좀 음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너프 한 다음에 관짝 들어가니까 이제 쳐다도 안 봄 왜 그러는 거임? 카사딘한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좀 서운하다 카사딘 하면서 제드가 너무 힘들어요 제드를 밴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퀴즈? 퀴즈 상대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후방 가면 카사딘이 좋지만 일단 픽하고 생각하자 나인전 구도가 1레벨에 당겨야 되나? 밀어야 되나? 밀 수 있으면 일단 밀어보죠 1레벨에 밀어보죠 일단 밀 수 있으면 미는 게 좋으니까 살짝 걸치면 좋아요 여기 아 너무 밀었는데 근데 빨리 밀어야 돼요 이거를 이러면 깔끔하죠? 이제 당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당기면 됩니다 처음에 미는 게 결국에 당기려고 당기는 거임 당기면서 합시다 이제 아 너무 좋겠는데 어 탑 좋아요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초점 먹으면 사죠 에코 크는건 의미있죠 세멘톤은 못와도 그러면 써야겠다 좀 애매하네 안되겠다 셀프 쓰죠 그냥 나인이 안좋아서 빨리 타서 빌어야겠다 에코가 바텀인데 이거 빌다가 딜교환 당하면 6레벨 원컴강이 나오거든요 조심합시다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봐줄 수가 없어서 분위기 안좋으니까 뮤톨하고 하죠 야 비하고 4킬이야 어질어질하네 비워 안하죠 더하기엔 좀 애매한데 사이드 1대1은 존야 뜨면 카사딘이 이기지 않을까요? 자비 비즈가 궁도 안쓴거 같은데요 홈칸 가능? 안되겠다 이거 뭐야 타르마 까지 왔는데 치즈 노플 그래도 할만한가? 아예 망가진 친구는 없긴 한데 힘은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어느정도 좀 불리하긴 해도 아예 못 이길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이런거 좋죠 에코 제압골든 저희가 후반도 나쁘지 않아서 잘해보면 그래도 비밀만 하지 않을까? 파는 되나? 되겠다 좀 아쉬운데? 가능한거 같은데 이거는? 위에 눕어요? 아 오케이 살았으면 됐다 화이팅 좋아요 좀 할만해졌는데 이게 상대도 비에고 빼고는 그냥 그렇거든요 레벨링도 나머지 라이너들은 이기고 있어서 비에고만 잡으면 할만하다 와우 빼드릴거같은데 와 까비 애매하다 와 멜모저스 나와버리 이제 나랑 에코는 못잡겠다 어 제리가 한번 잡아주자 난 이제 모르겠다 와 이게 안먹었죠? 이게 안먹을 줄은 몰랐는데 지금 해야될거같은데? 할거면? 와 이게 이렇게 밖에 안돼? 아깝다 비에고 잡았으면 역전인데 진짜 아깝네 하지말죠 용먹었으니까 2등인거 같은데 그래도? 제리가 좀 크긴 해야되는데 하밍은 나쁘지 않은데 비에고가 너무 잘 커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잡은거 같은데요 이거는? 좋죠 이긴거 같은데 이러면 좋아요 비에고도 잡았죠 굿 비에고가 원래 죽었으면 안됐는데 좀 무리했죠 근데 제리가 되게 잘 물었다 그쵸? 히즈 1대1도 이제 이기겠죠? 설마 이걸 봐주고 있겠어? 그건 아니란 생각으로 좋아요 좋아요 라인이 너무 안좋은데? 한턴 빠지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안해야될거 같은데? 라인이 너무 안좋아서 미드쪽 봐주긴 해야겠다 땀 벌거 같은데? 땀 벌거 같은데? 좋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조합 잘 짠쪽이 이기는거 같아요 솔랭은 사람들이 괜히 같지 않은게 아니야 조합보고 조합 잘 짜면 웬만하면 이기 뒤 어우 아프다 올뻔 와우 기지 보이구나 상대도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수면이구나 이쪽이 와드 했어야 되는데 여기라도 할까? 아쉬운 김에 여기 있는 건 몰랐네 나쁘진 않죠 이 정도 교환이면 포션이 많고 또 텔포라서 애매하다 라인 푸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인 이득 복지다 좀 아쉽네 레드 조이네요 아 진짜 아까웠는데? 어플 미드에서 이득은 많이 봤어요 라인 많이 타죠 이러면 무리하지 맙시다 리신이 있나보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리신이 있는데? 있어 보이죠 리신? 들어가지 맙시다 딱 봐도 근처에 있어서 좀 더 유도하는 것 같죠? 지금 제가 지금 보면 안 돼서 좀 더 생각 많이 하고 할게요 나 푸시진 않은데? 힐 먹어서 아이고 저멸 잘 썼네 깝이 무리하지 말죠 대신 안 보일 때는 괜히 내가 뭐 해보려다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사람이 리신이 보일 때만 하면 좋은데 계속 안 보이죠 그냥 살이 있는 게 좋습니다 더 왔는데? 이 정도만 교환되도 괜찮거든요? 지하골도 두개 먹은거라 나쁘지 않지요 아이고 이거 죽은 듯한 네 수고하세요 어? 샀다 근데 Q가 안 맞아 와우 Q를 이기네 람 따봉 한번 해줍니다 수성은 좋아도 공성까진 쉽지가 않죠 Q 한번 쓰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Q 안날리기 애매하거든 조이 입장에서 진신 오는 거 생각해서 공은 좀 아깁시다 라고 말하고 공은 그냥 써버리기 파워도 밀어버리기? 아래쪽으로 빼면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 한번 먹자 빅스를 그대로 노리기? 하고 하기엔 좀 애매한 듯 하죠 도망갑시다 대신 안보이니까 살입시다 기대를 좀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데이스도 왔네요 좋죠 이런거 잡을만한데 이것도 좋아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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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어우 센거 봐 직스 기안들이 나왔네 좋 좋아요 진신 아래쪽인데 그러면 노려야겠다 좋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을까요 네 타 와 이걸 사라? 미쳤다 아래 좋았습니다 대신 조심해야됩니다 바텀쪽 가죠 저도 조직적 노릴까 그냥 조직적 노릴까 그냥 이거 무리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전멸도 뺐네요 스킨 위쪽이구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도망갑시다 지금 죽으면 안되서 바죽이 좀 애매한데 안될 것 같죠 도망갑시다 애매한데 좋은데요 이러면 아 까비 일단 좋네요 걸었나 좋아요 주위가 이거 노리러 오지 않을까요 도망갑시다 못함겠는데? 도망가자 와 너무 달궜다 삼코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못 참아 못 참아 치오 OK 바비 김해 파동 맞았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깝네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아니 아니 조냐를 눌렀네 3번이 아니라 2번 눌렀는데 쏘리 미안합니다 대대가 그래도 설거지 해줬네요 이럴땐 쏘리 한번이면 오케이 아닐까 근데 이런 게임 뭔지 알죠 이대로 끝나면 살짝 긴장감 없는거 팀한테 이제 아 이거 카사디니 던져서 질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살짝 각인시켜주는 아 네 라고 할 뻔 미안합니다 썰이 쳤으니까 됐다 그쵸 상대 좀 무리하는거 같은데 맞죠 이거는 먹으러 갑시다 이거 16레벨 곧 되는데 치는게 맞나 근데 이건 저는 확신은 없긴 한데 그냥 같이 칠게요 함께 한다는게 중요한거니까 어 나 아파 웃기싫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전 귀환할께요 야 이거 마무리 봐도 감발데 큰일났다리 가비 귀신이 잘했다 비상 비상 초비상 바로 먹혀버림 내가 백핑 찍을걸 그랬나? 사실 이런거는 대회면 안치는게 맞거든요 솔랭이면 치는게 맞음 뭔 느낌인지 알죠 솔랭은 이게 맞다 아이언3인 제가 봐도 좋네요 그건 아이언3가 봐서 그런거 아닐까요? 라고 할 뻔 이러면 욕먹은거 같은데 거의 잘려서 어디로 가는거지? 아 여기 좋았네요 어우 맛있겠다 가위 맛있다 와우 이걸 살아? 바타리 이니시 그냥 웬만하면 걸어도 될거 같은데?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포킹맞기전에 이니시하는게 낫지 않을까 도망해주세요 아이언4자 죽음이다 그렇게 이렇게 늦게 살아남아 뭐야 어디갔죠? 되겠구나 이거 abgesword metro owana 다닐 깜짝oner 이건 도망은 못가지 않을까요 아마 도망가는건 너무 양심이 없지 않나 가버렸 오 재밌다 어 이건 참기 좀 힘들었어요 궁 뺏으면 살았는데 좀 참기 힘든 자리였다 자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제 꿀팁 템 다 팔고 탱커 템에서 대충 이렇게 딱 사주면 탱커 카사딘 으로 이긴 판이 된다 되지 으 으 으 으 으